오늘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 하신 분들, 부동산 투자 하신 분들 요즘 아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가격이 떨어졌죠. 이게 뭐 기업이 실적이 나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투자 대상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투자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읽으면서 투자의 명저들이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 마인드를 좀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리고 내 투자 철학들을 점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 필립 피셔라는 분이 쓴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고요. 기업의 질을 중시한 투자자입니다. 1974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74년의 주가 수준은 1968년의 고점에 비해서 무려 70%가 하락합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요. 이 같은 엄청난 손실의 직면에 예상했던 대로 행동했어요. 그 예상했던 행동이란 무엇이냐? 보유 주식을 전부 팔아치우고 시장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많은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양호했지만 너도나도 다 파니까 덩달아서 같이 파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주식을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돼. 아파트를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팽배하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라는 뭔가 그런 기사들이 쏟아다 나오니까 사람들은 겁을 먹고 다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필립 피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선정한 주식이 다른 자산보다 리스크가 더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이고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투자처를 비교해 봤을 때 주식이라는 투자처가 조금 더 다른 투자자산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선정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주식을 모두 다 팔아야 된다? 주식을 쳐다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피션은요 보수적인 투자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들을 행동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보수적인 투자는 무엇이냐 필립 피션은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보수적인 투자란 최소한의 리스크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의 구매력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우깡을 한 봉지 살려면 총 500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10년 뒤에 우리가 1500원을 가지고 새우깡을 사려고 했을 때 새우깡을 살 수 있을까요? 이때 1500원을 가지고 새우깡을 살 수 있으면요 구매력이 지켜진 거예요. 내 1500원이라는 돈의 구매력이 지켜진 거예요. 근데 새우깡 가격이 올라가지고 2000원이 됐다. 이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1500원을 더 이상 새우깡을 살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나는 새우깡을 살 수 없게 되니까 이것은 구매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진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는 것이다. 보수적인 투자라는 것은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는 것, 유지시키는 것이다. 라고 필립 피션이 얘기해요. 두 번째,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투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투자의 동인이 사실의 근거에 판단할 때 보수적인 투자인지의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일련의 검증 절차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투자가 무엇인지라는 정확한 이해가 있고 또 내가 정한 적절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 검증 절차에 따라서 투자를 했을 때 보수적으로 투자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인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이제 네 가지, 네 단계로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1단계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수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투자의 영향은 무엇이냐? 생산, 마케팅, 연구, 개발, 재무 역량의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업을 볼 때 그 기업이 생산과 마케팅과 연구, 개발 그리고 재무 역량이 탁월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낮은 생산 원가입니다. 어떤 기업이 진정으로 보수적인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업종에서 생산 원가가 가장 낮거나 경쟁 업체만큼 낮은 생산 원가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새우깡 한 번지를 1500원에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은 이 새우깡을 똑같은 과자를 1000원에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낮은 생산 원가를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다. 뭐 새우깡 뿐만 아니라 자갈치, 치토스 이런 다양한 과자를 생산한다. 이러면은 그 전부 제품들은 아니더라도 매출에서 많이 차지하는 그 주요 제품만큼은 낮은 생산 원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이 기업은 판매 가격과 생산 원가의 차이인 매출 총 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면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우선은 대부분의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생산 원가가 낮게 되므로 손이익 분기점을 내는데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100원짜리 제품을 판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걸 50원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과 70원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50원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불안이 엄습하게 되면은 제품의 판매 단가가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손이익 분기점 아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불안이 되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럼 100원에 팔던 거를 70원에 팔아야 되는 건데 70원에 팔던 70원의 제조 원가를 만들던 그런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이익이 생기지 않으므로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품을 50원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20원의 이익을 아직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생산 효과가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손실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남은 기업들은 잔치를 벌이게 되죠. 왜? 그 중단된 생산을 중단한 기업들의 물량도 나한테 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업체들 경쟁 업체들 망했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매겨서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앞서 생산을 중단한 기업의 물량을 가져올 수 있고 정쟁 업체의 생산 중단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생산 원가가 낮은 기업이 느리는 또 다른 이익은 해당 업종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게 되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혹은 중요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돈을 빌린다거나 이러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훨씬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뭔가 신주를 추가로 발행해서 현재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아도 되고요. 고정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뭔가 만기도 정해져 있는 회사체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뭔가 유익하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가, 생산 원가가 낮은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생산 원가가 낮은 기업은 투자의 안정성이라든지 보수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유리합니다. 그런데 경기 화랑기에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투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투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가 상승은 조금 그런 기업보다 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경제, 화랑기에. 왜 그러느냐? 10센트짜리 물건을 판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A라는 기업은 이 물건을 팔아서 뭔가 4센트의 이익을 보고 B기업은 1센트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기업이 훨씬 더 낮은 생산 원가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제품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10센트에서 12센트로 올렸어요. 그리고 2센트의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A센트는 이제 4센트에서 6센트를 벌게 된 거고요. B기업은 1센트에서 3센트를 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퍼센테이지에 보면요. A기업은 영업이익이 50% 증가한 거지만 B기업은 무려 300%가 증가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경제 화랑기에는 B기업이 이익이 300%나 증가했어? 하고서 주가가 극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원가가 낮은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두 번째, 강력한 마케팅 조직입니다. 영업이 강한 기업은 고객들의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인 고객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뛰어나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강력한 마케팅 조직이 있어야지만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도 팔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 조직이 약하면 팔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보수에 투자할 때는 강력한 마케팅 조직이 있는지도 해펴봐야 한다. 세 번째는 탁월한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 역량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술 역량은 뭔가 항공, 제약, 화학 같이 이런 뭔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런 업종에만 해당되는 얘기였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연구개발 및 기술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특히 신제품 개발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다른 기업의 인력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얼마나 견쟁력이 있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뭔가 연구개발 인력 차이가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아니라 중요한 고객 수에 부합하고 기존의 마케팅 조직이 판매할 수 있으며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뛰어난 투자 대상 기업이라면 연구개발 과정을 모두 평균 이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돋보이는 재무관리 기술입니다. 여러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그 비용들을 세부적으로 산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A, B, C, D 이 수천 가지의 그 제품들을 하나하나 얼마가 어디에 들어가고 또 마케팅 비용까지 세부적으로 그걸 다 판단한다는 것은 고도의 재무관리 기술이 있지 않으나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 기업보다 나은 재무 인력을 보유한 기업들은 결정적으로 위리한 점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된 생산 원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제품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보수적인 투자의 제1영역을 훌륭하게 충족시키는 기업이란 어떤 기업이냐 해당 분야에서 아주 낮은 생산 원가나 영업 원가를 기억하는 업체로 뛰어난 마케팅 조직과 재무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진이나 기술 조직이 값진 성과를 도출해내는데 수반되는 경영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평균 이상의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필리피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찾아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업은 세 가지 이점을 지니게 됩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새로우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생산 원가를 충분히 낮게 유지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매출의 증가 속도만큼 순이익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어도 현재의 이익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는 책을 가지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딱 1영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그 뒤로도 2, 3, 4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